한 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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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며 요소의 말씀을 통하여 어찌 아버지 역사가 되는가를 볼 수 있는 자유들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의 영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이다 아버지 살아계신 아버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계신 아버지 나이다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영혼통을 하신 아버지의 사랑이신 나이다 그 사랑으로 영광을 드리게 하시고 찬배돔을 가지고 달려가고 달려가고 말미암아 마음의 영혼을 보시옵소서의 영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평생 하나의 사랑을 빛불어 주셔서 아버지의 첫사랑이 충분한 것보다 더 깊은 단계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온전히 하소서 우리가 시험을 다할 때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냐고 감사하고 기도해 달려가옵나이다 시험을 통하여 천국같이 되는 영혼들이 되었나이다 이제는 마음의 영혼 모두가 이 시험을 천국같이 나와서 아버지님과 더 영적인 사람들을 되기도 하시고 거룩하고 아름다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나이다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아버지님은 또 예수님을 믿고 달려가는 교회였나 이처럼 뜨겁게 달려가는 교회였나 어떤 교회올지라도 어떤 삶이랄지라도 인생이 살아가면서 여러가지 시험들이 오고 어른들이 나옵니다 그날 당장에 일통하여 믿고 순정함으로 달려가고 믿고 순정함으로 달려가고 자의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나이다 오늘도 마음을 닿아야 기도할 때 아버지님은 이곳에 임하게 하시오 각 성전 가후 아버지님은 모임의 장소에 임하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아버지님 혼자 아버지 앞에 간과할 때에도 성령님 우리 안에 계시오며 성령님의 감동과 충만함 그리한 기도가 되기도 하 주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나이다 성령님 내 안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성강의 차를 깨뜨려 버리고 마음을 닿아야 기도할 때 성령의 감동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겨우 증가에 기다려주고 운해가 사랑을 줄 줄 믿나이다 도원자란 사회의 모두가 되며 평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나이다 기뻐하고 감사물을 털려가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에 감사합니다 아버지님 영원한 것을 달려가는 저희 모두에게 빛과 은혜가 주셨나이다 아버지님 영원한 사랑으로 함께하시고 거룩하고 온전하므로 우리가 모두가 아름답게 달가할 수 있는 제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제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남민 찬양 40장 올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아름답게 달아주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옵소서의 영혼하기도 하오 그의 정시만 목 DRUO 내 안의 과란 말씀합니다. 저 밖의 차에서 에리살맛을 지켜봐요. 모두가 에리살맛을 지켜봐요. 완전히 지켜봐요. 아고지니르. 주주의 지신과 함께. 정체의 주소 지구의 전능을 지켜봐요. 우리 주민을 탈방하는 영혼을 지켜봐요. 영혼을 지켜봐요. 영혼을 지켜봐요.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주여. 내 사랑의 아버지로. 내 사랑의 아버지로. 모든 길 주께서 하셨나이다. 이 길을 감에 있어. 이 길을 감에 있어. 구했지 않았어요. 구했지 않았어요. 사랑의 아버지 베푸신. 사랑의 아버지 베푸신. 놀라운 성립이. 놀라운 성립이. 많은 영혼을 지켜봐요. 많은 영혼을 지켜봐요. 많은 영혼을 지켜봐요. 아버지 베푸신. 아버지 베푸신. 아버지 베푸신. 아버지 베푸신. 예배하여. 내 사랑의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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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의 아버지여 내가 해간 모든 일을 죽여서 하셨나이다 이 길을 가네 이 길을 가네 죽여서 하셨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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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손을 내밀으셨습니다 그 사랑으로 다시 일어서도록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어둠을 죄가 깨닫지 못했어요 내가 천재가 천재를 몰랐습니다 어둠을 살게 해서 안목에 정력 깔았어요 육신에 정력 깔았어요 어리석은 자연 뒤에 생명의 빛을 보았어요 생명의 빛을 보았어요 성령의 단식 소리 듣게 하시면서 나를 버리지 않으셨네 주사랑 눈물로 고백합니다 그 사랑 잊지 않겠다고 그 사랑 잊지 않겠다고 그 은혜에 저버리지 않을게요 아버지의 인내하심을 주님을 사랑하심을 사랑하심을 하나님이신 아름다운 마음 자유의 이낙지 말 당신이 하나님이시 하나님이시 자유의 은혜에 주사의 천재메아 하나님이시 드디어 나만 아 어메ue 누구 특히 당신은 이런 시간의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심각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런 사람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랑과 생기는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인생한 마음을 잃어버렸습니다. within the answer to the question is. 그들은 모두 모든 것들하고 여러분의 사랑을 사랑해주십니다 나는 자신을 사랑한다는 것들도 사랑해주십니다 얼마나 사랑합니까 얼마나 가능하며 얼마나 생겨내하고 어떤 모든 것들은 사랑을 사랑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이 Oy. 사랑하는 모든 것들은 사랑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의 내 마음을 사랑해 주십니다 여기 아멘 성교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미래를 대기해서 눈물을 방구하며 성교에 달려달려온 나이다. 어찌하면 이 성교의 복음이 아름다운 복음이 군에 이를까? 어찌하면 영혼들을 더 성명에 이를까? 이름 없이 믿어 없이 달렸던 많은 시간들 기도와 강군을 받으시고 응답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그러나 더 선하고 아름다운 마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보자는며 어디에 하자고 용서하고 사랑한단다 할지라도 성교와 사랑하는 마음이 아버지 더 크게 내 마음이 임하게 하시기를 원하여 기도를 겪는다. 주님은 어때 하실까? 주님의 사랑의 주님은 어때 하실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더 큰 사랑과 은정 가운데 달리고 또 달려가므로 거래간 주님 안에서 온전한 자가 되기도 하 주 없이 기도를 원하여 기도를 겪는다. 아버지님은 지위를 보고 환경을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님은 더 천만하게 달려가야 할 텐데 그렇지 못한 사람 보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의 그를 용서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아버지님은 지위를 못해 가셨을까? 십자계 달려 돌아가셔 날 사랑하신 주님의 그 사랑이라면 어찌했을까? 내가 그를 위해서 생명을 주고 아버님은 또 어쩔 수 있으며 나는 어찌한가 생각하며 내 생명을 지지 못했습니다. 죽어주지 못했습니다. 내가 죽어서 생명을 줬단다면 어찌 상대가 힘들고 힘들고 내 마음이 아프게 하겠습니까? 죽은다는 상대가 나를 아프게 하는 것도 아무것도 모릅니다. 상대는 손으로 사랑을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다 한 번 더 깊이 한 번 생각해 보며 내 마음의 세계가 어떤 세계에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기도를 겪나이다. 거룩한 아버지는 놀라운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고 그 사랑을 끝없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는 나이다. 하나님의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바라보드며 발견하게 하시고 달걀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그러는 아버지는 내 마음에 적극적인 손을 이룰 수 있도록 도우시고 적극적인 사랑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기도를 겪나이다. 그래 용서해 그래 사랑해 그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 내 마음에 정말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서 사랑으로 도움을 수 있는 사랑 불쌍히 역겨워 그 영혼을 구원할 수 있게 아버지의 강구할 수 있는 사랑 이런 사랑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더 새로운 사랑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한답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가 기도를 겪나이다. 아버지가 내게 주는 사랑 너무나 감사합니다. 오늘 한 것도 아버지는 나를 아버님 그냥 주지 않으셨고 조금만 드렸는데 30배, 100배, 10마락 하셨습니다. 그 많은 축복들이 많은 애들 끝없고 한이 없나이다. 내게 주신 모든 것들 축복이었나이다. 그러나 더 사랑과 은혜가 가운데 돌아보지 못했고 그녀의 사랑으로 이루지 못한 나의 모습 용서의 접수기를 원하여 기도를 겨눌하며 더 성과 사랑으로 상대의 마음을 맞춰줬단다면 어떻게 아버지의 온 가족의 믿음 안에 안타게 달려가지 못하겠나이까 내가 아버지의 마음을 참아지고 기다렸단다 할지라도 마음이 더 진정으로 아버지의 성격을 사랑하지 못했나이다. 용서의 접수기를 원하여 기도를 겨눌하며 내가 아버지의 만약 오늘 밤 내 영혼이 떠난다면 그들 영혼이 어떻게 하겠나이까 그를 생각한다며 더 성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그 영혼이 어떻게 내 입으로 군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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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회에 나갑지가 아니라 내가 성과 사랑으로 어떻게 할 것을 제 사랑으로 나를 채워나가며 은혜의 사랑으로 온전한 바람답게 나아갈 수 있도록 교화 접수기를 원하여 기도를 견눌하이다. 아버지는 멀리 계신 분이 아니고 아버지는 사랑과 내 가운데 나 함께하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축복하신 아버지이신 나이다. 하나 없는 끝없는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날마다 빛과 은혜의 사랑으로 함께하셔서 영광의 그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는요 첫사랑이 충만해 무엇이겠나이까 내가 부재가니까 내 감경성이 이르니까 얼마나 내 안에 감사를 한단다일지라도 온전한 감사가 되지 못해 답답할 수 있냐이다. 아버지가 나를 부라고 하면 뭐라고 말씀하겠나이까 할레나 핍박이랄지라도 왜 초독교의 성도들이 그같이 기뻐했나이까 생명했기 때문에 기뻐했나이다. 사명했기 때문에 기뻐했나이다. 아버지는 내게 생명 주셨는데 더 기뻐하지 못했나이다. 더 감사하지 못했나이다. 한글과 조건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희망만큼 되지 않으니까 답답하다듬했던 것 내 아버지가 나는 뭐라고 말씀하신 거라 생각하며 더 성과 사랑을 함성에 달려간 나의 모습 내며 빛과 은혜 가운데 온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아가 기도를 높나이다. 그리스도 사는 건 학교 하나 없이 끝없이 암닷게 펼쳐가는 올라온 산의 나이다. 그 산의 나를 채워 나아가며 또 더 김창에 달려가므로 암닷은 성균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영광스러운 그날을 하고 온전히 물러가여 나아갈 수 있는 나의 모습 내며 아버지 경강을 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아가 기도를 높나이다. 아버지 하나 되긴 하나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는 하나 되기에 아버지는 하나는 백도 되고 천도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내 의을 깨뜨려 버리게 하소서 내가 상대하고 부딪히는 건 아니지만 내 있는 틀과 의가 아버지 나도 강함으로 말미암아 더 손속에 깊은 단계를 들어가지 못하고 내 리듬대로 될지라 말씀했는데 내 아버지는 어찌하여 더 큰 믿음을 갖지 못하는 걸 생각하며 더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내 모습 될 수 있도록 두시고 그 내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아가 기도를 높나이다. 어느 한순간도 나를 근형주지 않으셨나이다. 그러나 아버지는 사랑이 무엇이고 손이 무엇인가 아버지는 깨우지 않게 하소서 기도를 높나이다. 진정한 사랑을 생기는 것이고 진정한 사랑을 희사는 것인 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나를 채워둘게 하슴바드게도 하시고 그 큰 아버지의 사랑은 내가 군바드하사오니 예수부터는 말미암아 내가 십자가 달려 죽은 주미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나갈 수 있도록 두시고 그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변화되어서 거룩하고 온전한 내 모습 따위 도와주옵소기 나아 기도를 높나이다. 아버지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에게 예전을 축하하시고 세상을 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린 나이다. 살아도 주의 것이오 죽어도 주의 것이오 내가 저 뜻대로 산다고 말씀하고 그도 달려왔지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 몰랐고 주님의 십자가 죽으신 그 사랑을 너무나 몰랐나이다. 날려 죽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는 또 내게 부탁하신 나이다. 내가 내가 큰 것을 말한 것이 아니라 생명을 다하여 주민을 사랑하고 아버지는요 생명을 다하여 어서 내 옷을 내면 같이 사랑하라 말씀했나이다. 더 큰 사랑으로 내가 오늘 하루 내 주님이 나의 영혼을 부르신단다면 어찌할까 최선을 다하여 내가 기도와 공감해 최선을 다하여 아름답게 손을 향체를 나가게 하시니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사랑과 은혜가 내가 넘쳐서 용서가 풍렬한 마음과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 넘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온전한 나의 모습 대며 변화될 수 있도록 타조 없으니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분이 아니라 가까이 나가고 계십니다. 아버지는 멀리 있는 분이 아시니라 나의 기도서에 계신 분입니다. 내가 기도가 큰 건다면서 얼마나 깊은 아버지의 사랑의 교통을 이루고 있는지요 더 깊은 교통을 이루며 하나님의 사랑을 내 자신을 깨우고 깨달아볼 수 있도록 주여하며 성령의 음성과 인정을 받고 있는지요 누가 나를 찌르며 내 맘에 어땠는지요 아버지는 누가 나를 찌르며 주여 성령의 음성을 듣고 아버지 앞에 간과했던 그 기도가 아버지님요 어찌해 저 사람이 나한테 이룰까 무엇 때문에 이룰까 내 맘에 찬밤이 되어버립니다. 아버지님요 그 찌르는 고통과 이어서 아프고 고통스러워서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아버지의 상대에게 힘이 될까 소망이 될까 한 날짜라도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아버지님요 어떻게 어떻게 깨닫게 깨닫는 마다 육신의 상관을 깨우치고 깨달아서 변화되어 생명도 능력되며 온전히 되기도 하 주여 성령의 원하여 기도를 남라다 감사합니다. 어디 계신 주님 오늘도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철없는 나를 그처럼 아름다운 자가 되게 하시고 거룩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무것도 모르는 나에게 아버지의 사랑을 목자의 상을 알아서 그 사랑에 달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도 온전하지 못한 내 모습이라 아버지 어떻게 하면 내가 더 온전할까요 어떻게 하면 내가 말을 쓸 수 없을까요 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아니면 내가 말할 때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님들을 받게 하시고 내가 기도할 때에도 내 생각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내게 오늘 어떻게 하루를 살게 하셨고 아버지의 말씀을 어떻게 내가 행하였는가를 털어볼 때 그것이 바로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변화되기를 얼마나 이태로 삼아한지요 얼마나 삼아하고 또 삼아한지 아버지와 같이 있어요 아버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장의 말씀의 사랑이 온전히 감닫기를 원하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많은 시간이 됐고 많은 시간이 됐다 한 달절에도 아버지 내 마음에는 편화가 되었지 못했나이다. 처음 만난 아버지를 아버지 내가 처음 만난 목자를 사랑하게 변화 없이 탈간단다 한 달절에도 마음이 편화되고 생각이 변화되고 생각이 깨져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내 모습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여 기도합니다. 내가 내가 나를 답답하며 내 죄 있는 내 형제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내 품으로 몸으로 말미암아 하하 차 같은 모습이 내 모습에나 참가하며 나를 발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깊이 있는 내 마음을 발견하여 영을 삼아하고 손을 삼아하며 달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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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미암아 빛 가운데 은흘 가운데 더 좋은 정글를 내아여 달가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기 원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너무나 좋으신 아버지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의 사랑은 얼마나 큰지요 아버지를 믿는 시간 40년이 더웠습니다. 그 사랑으로 달려갈 수 있는 내가 되어 아무데도 탈락하게 하시며 감사하며 그 내용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우시니 감사합니다 진리의 말씀이 너무 좋고 아버지의 말씀이 넘어져 탈락한단다일지라도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생명과 능력이 되어서 나아가며 지키고 나간단다일지라도 내 마음을 편하게 되기도 하 수업 쓰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내 와트를 깨뜨려 버린 자가 되기도 하 수업 쓰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물론 아무덴 내가 내 눈에 의가 있어서 아무덴 내가 또 내가 지키고 나간다일지만 그가 또 육자인으로가 되어서 그 다음 단계를 들어갈 수가 없나이다 아버지 내 의는 아버지님 온전하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님께서 원하길 바라는 것은 사도벌의 그같이 아버지님 그 가운데 달같다 한 달지라도 우리 집 앞에 물로 말미암아 그 안에 채워 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웠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모든 걸 그래서 모든 걸 내어주며 사랑자의 사랑을 이루었나이다 내 아버지님 내 마음의 사랑자의 사랑이 이루어서 하나님의 손과 사랑을 모신 것을 기어치이며 다 아름다운 자가 되고 빛과 은하의 사랑을 달려가므로 깨끗하고 정글하므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가 기도를 합니다 감사합니다 내게 주님의 은혜를 생각합니다 내게 주님의 축복을 생각합니다 마음의 역사가 나의 아버지와 관계가 되는 아름다운 시간이었고 마음의 역사가 나의 삶을 변화되는 아름다운 삶에 되었나이다 그 사랑 너무나 감사하고 그 목재가 너무나 감사하게 달려가고 또 달려가며 목재의 사랑 안에서 내 마음을 지켜나갑니다 그런데 이제는 내 마음을 성결함을 하여 편하게 되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는 진리는 뭘 잊지 않냐 하며 사랑가운데 했나이다 편없는 운중심을 아버지를 사랑하고 달려간다는 날짜라도 그 사랑이 얼마나 한다는 걸 생각합니다 내가 목재를 사랑한다는 날짜라도 영을 안닫기를 어서 더 영의 사랑 막다른 말에는 어떤 마음인가를 사랑하며 막다른 말을 항해해 내 맘에 태워주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막다른 말에는 나보다는 아버지님이여 일몋이 비도 없이 아무것도 없다 하지만 아버지님의 향위를 부어들었습니다 내 아버지님이여 나의 맘에 향위를 우리 집 앞에 보여드리게 하시고 아버지님 목자에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님이여 내가 나가게 하소서 아버지님 집 앞에 나가게 하시고 목자 앞에 나가며 진리 앞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의 기도를 엽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님이여 나의 삶을 아버지님이여 내 꿈과 비전을 아버지를 만나서 다 포기하고 아버지의 사랑을 잘 갔던 나의 삶입니다 지금까지 달려왔던 40년 역사가 마음의 역사가 나의 역사입니다 이제는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더욱 힘차게 달려가되 불태는 마음으로 영혼들을 살려내고 아버지의 사랑을 잃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나의 자존심도 내 위하태로 다 깃들어 버리게 하시고 막다른 마리아가 진리의 아버지님이여 팔을 아버지의 눈물로 씻기듯이 아버지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끼워치며 홀로부터 내가 능력이 많아서 그 사랑은 진리의 깊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워지고 그니까 탈락할 줄 믿는 나이다 늘 내 마음은 목자의 사랑에 있고 늘 내 마음에는 취미의 사랑으로 혼자의 사랑으로 차있어서 날마다 또 승리하고 승리하고 승리합니다 그렇지만 아버지라며 행함으로 통하여 나아가며 아버지님이여 내 아버지님 모든 이 땅의 사랑을 살아가면서 만들었던 나의 흔적을 다 벗어버리고 내가 막 아버지님이여 큰 부동에서 목자를 만난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나를 채울 때 그 다음은 아버지의 사랑으로 내 안에 가득 채워지고 아버지 내 모든 삶을 포기하고 내가 아버지님이여 이 길을 갈 수 있도록 축복하신 길을 얼마나 충분히 끼워쳐서 감동과 충만함으로 아버지님 다시 한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일을 펼쳐주옵소기는 원하며 서로 그 달려가 물어 말미암아 더욱 깜짝이 달려가며 성계를 아름다운 열매가 되며 빛의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거룩한 나버대 목자의 향기에 안단 열매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신실하고 신실한 아버지 신실한 아버지의 마음을 내 안에 있나이다 아버지 엄마의 마음이 내 안에 있어서 엄마가 얼마나 아버지의 눈물을 사랑했고 우리 주님을 사랑했고 찬한 목자님을 사랑했는지요 아버지의 눈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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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구하며 그 삶을 사는 엄마를 보았습니다 그 사랑은 내 안에 있나이다 그 사랑은 이제 마음껏 남은 대를 펼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아버지 그 사랑에서 아름답게 승리하며 변함없는 그 사랑에서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늘 문을 넣었고 초평 문을 열어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은혜 문을 넣었고 역사에 접수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한정도 정도마다 그룹한 아름다운 영상을 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하게 영광을 들리기를 원하옵나이다 진료의 선언을 함께 달려가며 빛과 사랑으로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더 크고 놀라운 권능 안에서 세계를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내 목점에 살아낸 내 가득참으로 말미암아 영혼들을 살리고 하나님의 사랑과 함께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내 아버지의 하늘로부터 제 명찰을 이뤘서 아버지의 강호 담대함으로 영혼들을 불타는 마음으로 우리 목자님이 영혼들을 어떻게 불타는가를 청하며 내가 지금 아버지의 영혼들을 해서 이렇게 불타는 마음을 갖고 있는 나이다 그러나 더 사랑의 마음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를 간절히 찾는 딸이 되기도 하시고 빛은 버려 숙려한 딸이 되기도 하시고 진료 안에서 온전한 나의 딸이 되기도 하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천국의 아름다운 영향을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지요 믿습니다 합니다 그러나 지요 믿습니다 한다지만 지요 믿습니다 그 믿습니다가 진료 안에서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았는지요 십자가의 도를 아딴다며 나의 잘못을 나의 우상을 나의 헛된 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두시고 깨끗하게 정결한 자가 되며 피가운데를까지 달려가므로 아버지께서 온하길 바라는 아버지의 축복관을 받으며 치료와 응답받는 귀한 아버지의 귀한 용게로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고 나아기도 하옵나이다 어느 땅에 달리고 환경에 달리고 시간이 달린 날짜라도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주님도 한 분이신 아이다 치료받기는 아니다 응답받기는 아니다 내가 진리하는 무엇이 잘못된 것을 깨우치며 하나님의 사랑은 해 아버지의 세상을 버리고 아버지를 사랑하며 매일 버리고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기도를 염라이다 망군해요 망군해요 내게의 능력 지천을 내주셔서 활발한 영혼들을 깨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 아버지 더 깨울 수 있도록 내게의 능력 신안에서 더 능춤하려는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하시고 선선을 통하여 그 놀라운 것들 임하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아버지의 기도와 경고가 응답과 내게 말 주시옵소서 하나하나 기도를 염라이다 진리를 듣고 말씀을 듣는 아버지의 영혼들에게 선망과 사랑을 넘쳐서 저희 아버지의 생명 말씀으로 편하게 되기로 온화의 기도를 염라이다 홀름의 아예 많은 영혼들 또 인구의 아버지의 모든 영혼들에게 내 손을 들은 모든 영혼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아버지의 만족하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선교는 자가 되기도 하시고 미워하고 시가하고 질투하고 판단을 청정한 것을 벌어버리고 하나님의 원화 기뻐하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화의 기도를 염라이다 백과의 내 사랑을 충만케 하소서 그룹하고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화의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오늘도 기도하러 나왔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아버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온거하는 홀름의 영혼들 그의 모든 체험력 기회가 될 수 있도록 도시고 진리 안에서 온전함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화의 기도를 염라이다 오늘도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이요 우리 아버지 원하는 선을 행하되 아버지께서 원하는 선 속에 적극적인 선으로 하나님 원하는 안단 선으로 맘닥이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화의 기도를 염라이다 하늘문을 넣어서 죽받아주시옵소서 온화의 기도를 염라이다 은혜문을 넣어서 죽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맘에 영혼들을 더 충만하게 달려가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라는 선과 사랑으로 채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몸과 우리 마음에 사랑의 꽃을 피우기 하시옵소서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애치다고 사랑스러우며 참아주고 기다려주며 3살짜리 아이에게 아버지 부모가 너 어떻게 이렇게 빨리 걷지도 못하고 아버지 받도 못하느냐 별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3살짜리는 3살짜리 아이로 아버지가 챙겨주고 더 바라보시고 기다려주는 부모의 마음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맘이의 선을 받았습니다 어떤 사랑에 대할지를 교적이다 보고 기다려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땀을 깨우셔서 그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빛과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영광을 돌리며 은혜의 사랑으로 아름다움으로 나하고 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온전히 깨우시고 하나님의 사랑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소망과 사랑이 넘치고 넘쳐서 그때의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습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과 땀을 교적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아버지의 사랑은 다 주고 또 주고 또 주는 것입니다 내가 자식을 사랑하게 내 있는 그 좋은 것을 다 주고 싶어합니다 이 사랑의 아버지나님이요 자식이만 아니라 모든 영혼이 그리하라고 말씀했사오니 내 맘에 진정한 사랑은 무엇인가를 교적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사랑에 믿고 더욱 달려가므로 별갖은 게다의 능력을 아버지나님의 한 차원의 깊은 차원으로 아버지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에 믿고 기도합니다 진리의 온장 속에 참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갑니다 빛 가운데 달려가 나의 모든 곳에 응답과 초바심 바라기도 하시고 아버지나 사랑하며 성결을 삼아하며 하루에 함께 다가오기를 오나며 곱고 아름다움으로 나아오기를 남라니 아버지의 더욱 곱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성령 충만한 마음으로 더욱 달려가게 달려가게 하신 바라기도 하시고 진리안의 온절함을 이루기 롬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같은 항상 기뻐한가 아버지님과 범사의 감사한가 불같은 기도를 통하여 하느님을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그저 진리가 가는 것이고 그냥 진리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아버지가 원하는 의를 이룬 자가 되기도 하시옵소서 항상 바라시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의 감사를 말씀했습니다 참아주는 아버지의 감사가 아니라 마음속에서 우려나는 감사와 행복과 충만함이 되게 가득가득 채워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천국을 충만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며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시고 사망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내 아버지님은 그냥 가니까 가는 것이 아니라 헤어지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망하고 또 사망함으로 더 성냥 충만함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변없는 사랑으로 편없이 달려갑니다 하나님의 신념의 사랑으로 어찌하면 성결될까 어찌하면 아름다닐 될까 어찌하면 빛되고 나아갑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원하는 사랑의 무엇인가를 구체적으로 기우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님은 자식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그 자식을 소중히 합니까 그 사랑의 무엇인가를 도와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너무나 좋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주님 은혜와 사랑으로 더욱 충만함으로 불교적이 도와주옵소서 기도가 상달되며 하나님은 오늘 깃밤에 되어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하늘로부터 은혜와 사랑의 충만함으로 영광을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함으로 기도함으로 나아가며 은혜와 사랑을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는 그 자리에 계신 나이다 하나님도 그 자리에 계십니다 평균했던 내 마음 용서할 수 없으시고 아버지는 더욱 충만하게 달려가며 내가 첫사랑의 충만함이 무엇인가 내가 성량의 충만함으로 첫상의 충만함으로 내 마음에 왔던 것들을 행하여 왔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충만함을 가질 수 있도록 할머니를 넣을 수 있는 아버지의 그 기도와 강구를 올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며 은혜와 능력으로 온전함으로 이루어들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변함없이 내가 있는 자리에 있고 변함없이 달린 자리에 달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그러나 내가 보내준 은혜와 사랑으로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을 가득차게 하시고 홀로지에다가 상달되어서 영광을 드리며 막고 믿는 맘 맺고 진단한 것마다 응답으로 축복을 맺는다 경험에 맺겨야 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다시 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하나님의 성과 사랑은 너무나 크고 놀랍습니다 그 사랑을 무신간을 깨워줘보게 하시기나 기도를 염라이다 어찌하여 내가 기도한다면서 내 마음을 출시를 못하겠습니까 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하고 있겠습니까 내 마음을 풀 수 있도록 도우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내 육을 구하지 않는 영장의 사랑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사랑자인 사랑이 무엇이며 아버지님 내 온 육신의 상가에 무엇인가를 깨워주어서 사랑자인 사랑으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참조하신 아버지가 나를 사랑하시어서 변함없는 사랑으로 그 사랑에 달려가게 하시고 그네 걸 나아가게 하시옵나이다 아버지여 내 아들을 깨뜨리게 하소서 감정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내 안 내 안의 미움을 벗어버리게 하시옵소서 내 안의 답답함을 벗어버리게 하소서 아버지여 자녀들을 그대로 봐주고 남편도 그대로 봐주고 진정한 사랑으로 진정한 내가 십자가다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가 죽은 것 같이 나도 처우지야 사랑해야 되겠다 이 사랑을 한 점으로 돌아보고 기도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그래 한 단계를 통과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성결되기를 원합니다 깨끗하게 원합니다 성가상으로 혼자 있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아버지를 부르고 달려와 찾아갑나니 더 큰 사랑은 적으로 더 뜨거워 깸차게 달려가며 뜨거운 자가 대한 믿음으로 승리한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가 참 좋습니다 위로 목자님이 너무나 좋습니다 진리가 너무나 좋습니다 라고 나왔습니다 변없이 그 자리를 지키며 달려가는 편없는 마음 아버지 기뻐하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진리 마음으로 내 마음을 바꿔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진정한 사랑으로 내 마음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진리 온 자함 속에 온 입고 사랑 속에 온 입으며 하나님 기뻐함 속에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지우신 나부대의 사랑을 감사를 드렸나이다 믿고 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버지 함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늘 감사합니다 감사만 한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나부대의 성령의 음성과 인도를 받아 나를 깨워줘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내 기도와 강구가 응답받아 영광을 들을 수 있는 용의의 사람 성령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될수록 저목저목 기도하며 은하와 사랑으로 아버지는 나를 바라보고 변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그 놀라운 사랑으로 천국을 달려가며 믿음으로 날가는 키암 발걸음이 은하가 다고 충만함 되고 최선의 충만함으로 놀랍게 놀랍게 마음으로 아버지의 사랑으로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나의 키암 발걸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며 하느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마음의 영원들의 사랑과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아름다운 천국을 달려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감사를 드렸나이다 풍성한의 와사랑을 함께하시어서 그렇게 하고 온전함으로 영광을 돌릴게 하신 바가 되기도 하시고 은하의 사랑으로 암단 열매로 온전열매로 충만한 열매로 다이아 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오늘도 할머니를 여수이고 각 심령의 성령의 음성과 성령의 인도를 가야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과 언젠의 충만함으로 편없는 그 사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를 염라이다 그 놀라운 사랑은 중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은하와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제스위대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은하가 풍성한 하나님은 찬양을 립니다 랜 central 이ouring에 다시Do 저희는 그리iev Old أنWorldkan 정보화 세상에 그리고 오늘의 첫 번째는 오늘과 듯한 오랜 내 ór vocal 여단회와ja 그리에서 그려주신 everyosed 저에게 Relaxaju Eg 주아 성령을 우리에게 이런 extern으로 인도를 그래서 우리 도와주 그려주신 모든 말을 今日也充满我們靈魂 被情欲和罪惡沾染的心 用聖靈的火焰來焚燒 求主捷徑我們的身心靈魂 主啊聖靈的諸多恩賜 求你今日也賜給我們 求主用圣灵的滾烫火焰 今日也充满我们灵魂 为我们预备的七生祭物 救世我们的主耶稣 将救赎的恩典赐给我们 今日也在拯救众灵魂 主啊圣灵的诸多恩赐 求祢今日也赐给我们 求主用圣灵的滾烫火焰 今日也充满我们灵魂 主耶稣深深的极大恩典 我们要努力广传万方 求赐下天上的能力权柄 求今日也披戴在我身 主啊圣灵的诸多恩赐 求祢今日也赐给我们 求主用圣灵的滾烫火焰 近日也充满我们灵魂 尽多艺构的灵魂 祝惠父额的如 gera物 願你掌管我一生 願你充滿我身心 燃燒燃燒聖靈之火再燃燒 心中的火焦點燃 把我焦點在地毯 非見聖靈南復興 道主做前線我心 靈火燃人心有暖 非瓶碎 相高四溢 願你掌管我一生 願你充滿我身心 燃燒燃燒聖靈之火再燃燒 雖以蒙恩德思論 道更可慕主大恩 聖靈已經大降臨 願付神起我們聖靈的火焦點燃 願你掌管我一生 願你充滿我身心 燃燒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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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燒燒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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雙手 . .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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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린火燃 人心濃暖 두껏 속 풍꽃死瘾 願你掌握我一生 願你 충만我身心 求護之下受你的火 使我們能夠得到英語 得到医治 除此之外無他求 面前灵光也顯明 按著風鞋射引 靈火燃 人心濃暖 被瓶血相高死地 願你掌握我一生 願你充滿我身心 燃燒 燃燒 聖年之火再燃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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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聖年 message 聖年之火大家兩年 опыт 내 살까로 고마이 갠다라바라 기르마 지오스마이 가라바라 기르마 아버지 손수건을 댈 때 어쩌면 손수건을 댈 때 치룩응답을 이마게 하슴가 되기도 하시고 맨손에 아버담요 사진에 손을 댈 때 아버지 손수건을 댈 때 응답거네 녹차이 군대걸로 제법 응답하기나 원하기들 염라자 괴생이 태워지기를 원하며 손깨이 바꿔지기를 원하며 뜨거지기를 원하며 불쌍이 금하게 안쪽으로 적시기나 원하기들 염라자 치룩응답을 역사에 치옥시기나 원하기들 염라자 저는 십자 그대에 아버님여 가둘시고 십자 그대에 아버님여 역사 시사 아버님여 치행각만 한테 조금 더 부족되며 염들어 도와주시기나 원하기들 염라자 아멘 아멘 아르로 세스 나름나르나르 나가 исс 나름나르나르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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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을 받으며 은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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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령의 능력을 받으 성령이 충분히 받으며 은하 사랑을 충만을 받으며 인형 아버지 신혼지점을 간결하며 가여 성령이 충분히 받았고 능력이 막이로운하 기도한 능력이 막이로운하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환경을 받나게 또 불리쳐지옵소서 환경을 따라서 물리갈지하다 결혼을 물리치고 성령이 충분히 가야 성령이 충분히 가야 기도한 능력이 책을 놓을 거야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은하 사랑을 더 가야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대군자가 되고 불같이 기도하는 자가 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아갈 수 있도록 대하자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오늘도 함께 하시는 그 사랑 안에서 성령을 또 승리할 수 있도록 지갑을 기쁘게 되는 그녀들이 될 수 있도록 대하자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아멘 아멘 알렐루 진리오 은혜의 담배를 빌릴 수 없고 충만을 달려옵소서 성령이 충분히 밀시 없어서 성령을 보여주기 함께 해줘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어떤 권장에 달려가며 은혜 능력이 가득 전부로 말미암아 아버지 같은 능력은 천사랑에 충만하며 임할 수 있도록 대하자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머리부터 발까지 강건을 받을 자다 강건을 받게 하시는 것 내게 되시고 일 같은 기도가 하늘 보자를 주이며 은혜의 사랑을 다해하시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할렐루에 감사합니다 아멘의 생활을 통하여 방향을 따라 성령을 충만해 받을 자다 성령의 감당을 충만해 받으며 이곳을 하시는지 아버지 체로운 명령을 임해서 이룰 수 있도록 대하자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기도한 건가 받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함을 다해하시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하늘 문을 얻어서 죽음의 문을 여시고 아버지 은혜의 명을 주셔서 더 온전한 감당자가 되기고 성령 충만케 하소서 은혜의 지적 쓰기를 원하기도 하니 태양 명체로락까지 적 쓰기 원하기도 하니 감동과 충만함으로 영광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성령의 불로 불러 충만해 받을 자다 아버지 더 성경하게 달려가며 은혜의 깊이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한 능력이 없나이다 그눈한 내 자신을 변화시키고 더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불로 불러 태어먹게 기도하며 성령의 불사랑을 하며 더 뜨겁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불같은 기도의 동작을 할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 안을 보자로 음주로 기도가 되며 뜨거운 자가 되기도 하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아버지를 사모하고 사랑하여 나아갔을 때로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의 불사랑하여 달려가며 은혜의 감독을 대며 더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하와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성령 unit 희 hacia 사 wholly 동네에 불러보라 충만해 부들짜렬다 동네에 감동을 충만 מא 사람들짜assed다 동네에 불러 충만을 받으면 하나님의 바보육병에 학чи 황 Infinity 할렐루 할렐루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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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들여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을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한 동안 걸고 있는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이 모든 것들이 모든 것들이 나는 모든 것들 나는 그것들을 위해 모든 것들이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自由呼吸自由自在的妄想 为什么理所当然都是恩典 作为耶和华神光灵的子女 作为耶和华神光灵的子女 或是我们想在这个祭祷 这个祭祷都是婚姻的 为什么理所当然都是恩典 一切都是恩典 恩典 无尽的恩典 无尽的恩典 日常除了没有所谓的理所当然 一切都是恩典 恩典 恩典 莫永世疮 相 remove 贵贷 贵贴 贵贵地 아버지 계신 분 아버지 계신 분 모두 함께 하길 원해 모두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계신 분 모두 함께 하길 원해 모두 함께 하길 원해 모두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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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母亲爱的慕者 母亲爱的慕者 她也累我不忘记 我要更新而变化 让我的心敬献给你 将赞美敬献给你 她爱我永不忘记 我要更新而变化 她也越变化 我愿意同去 我愿意同去 우리亲爱的 목적 나牺牲我不忘記 我要更新한 변화 내가深深爱著我的父 진정부시 우리亲爱的 목적 且願更新한 변화 더深深爱著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리 함께 우린스를 우리 집 우리 모두가 우리 죽음을 가진 일고 우리 집 우리 다 액과 취득 우리 집 우리 모두 다 죽음을 가진 일고 우리 집 우리의 죽음을 가진 일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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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어떻게 신랑상을 하는가를 해야 하는가를 돌아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응답과 축복과 청구를 본 듯이 만든 듯이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근본의 악을 발견하여 끄우치지 못한 우리들이었습니다. 간움과 배신과 세상으로 이곳으로 돌아가신 마음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당장님의 증거가 되셔서 제창자로 건너 100%를 밝혀 그곳에 계십니다. 아버지 당장님에게 제창자로 건너 100%로 응답하여 저 없으기를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그곳에서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연괄의 부활일로 부활체로 나오게 하시고 근본의 서로 100%를 욕사하시며 당장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의 악을 깨우치고 양심의 말을 깨우치어서 마음의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많은 발같은 저희들에게 창문의 말씀으로 표현할 말씀을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전세계의 영혼들이 많은 발같은 영혼들에게 생계가 입혀져서 큰일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의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당장님의 표신하고 많은 나음들 가늠하고 세상에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아버지 당장님의 세상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들 사랑하시오서 마지막 때 아버지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당장님의 경목자님에게 같은 마음을 주관하시고 그 같은 성령의 아버지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역사하신 아버지의 무수한 영혼들을 첨대한 천군량에 달려가서 있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경목자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성령의 감동으로 마음 깊은 곳에 당장님의 모든 아버지의 양심함을 깨워치고 변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 은혜와 능력으로 암닥에 달려가서는 영혼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영혼들을 염락시키는 원하기도 합니다 유하를 기쁘게 해드리는 아버지의 영혼들로 변해되기도 하시고 성계를阻게 하는 영혼들도 변해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념를 원하기도 합니다 노아 시대 때 그들고 외치고 또 외치었지만 노아 시국 아버지의 미어 여러분이 맞게 군받지 못했습니다 아버지의 지하구를 갈을 다하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갈을 다하고 아버지의 어둠으로 갈은 이 세상 속에 자람먹자 또 외치고 외치는 겸 말씀에 영혼들에게 생명과 능력과 은혜가 되기도 하시고 지금 우리가 행정에 책자 읽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아버지님 책자를 읽을 때 깨우쳐 깨닫게 하시고 하늘 문을 넣으시고 축복의 문을 열어셔서 마음껏 마음껏의 담배를 부으시고 축복의 담배를 부으셔서 하늘 문을 넣으시고 아버지의 사랑을 깨우쳐 할 수 있도록 두시고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를 깨우칠 수 있는 책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한편의 말씀을 드릴 때 흘러버리지 말게 하여 주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 마지막 때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에게 아버지 7년 한란 후반대에서 말씀하고 있사오니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밝은 껴준과 깨달음 되어서 아버지 기름지비라게 합당한 영웅들로 축복하는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 없으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성령의 주간인들을 받는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옵나니 우리 모두가 편해되어서 성령의 음성인들을 받으며 성령 충만함을 살아가는 한민의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마지막 때 예치고 또 외치어서 아버지 원하여 기뻐하는 영웅들로 축복받는 영웅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시오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사랑하는 목자매의 금렁의 채청의 권렁의 마음껏 아버지 원하여 나타나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생명의 길로 온의 길로 영웅들을 첨단 군의 방주하는 인도하여서 아버지 원하는 영웅들을 오늘 천국의 아름다움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오 아버지가 기뻐하는 아버지 형상을 입는 영웅들을 되게 도와주시옵시오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나는 코르크하고 온 줄 아는데 내 자네가 추하고 더럽고 음란하고 짜 받은 내 흐른단다면 그 부모가 그 자녀를 기뻐할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난리와 십자가 달리는 취미의 사랑을 우리가 구원 받았고 하느님은 아버지를 부르는 저의 일입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코르크하니 우리도 코르크하라는 말씀에 싸우니 견목자의 말씀을 통하여 들은 것만의 모든 말씀은 아버지의 말씀이 없나하니 그 말씀으로 우리가 코르크한 아름다운 삶을 설계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시고 생명의 날로 알매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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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화되어서 온전히 역사할 수 없으시옵시오니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권능은 아버지 옆에서 섰겠다고 말씀했나이다 권렁 제천의 권렁 100%가 온전히 이마이어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부산 영웅들에게 생명과 은하와 사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아버지님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음격증과 깨달음이 되어지고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믿음 되고 내다고 소망이 되는 귀한 말씀으로 함께하시고 아버지 영광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귀한 말씀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귀한당의 점에 쉬었어 마지막 땅받은 어두운 세상 속의 빛을 알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피가운데고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아멘의 영웅들의 더 귀한 말씀들을 통하여 붙들고 그 다음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오신 아버지의 목자의 권능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오 권능은 아버지의 아버지와 섞여 싸우니 권능을 통하여 편하여 성명을 이루어서 아버지의 경우만 돌릴 수 있는 그 같은 영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옵시오 원하여 기도를 염라이다 별같은 성령의 역사로 마지막 때의 섭리를 온전히 이루소서 별같은 성령으로 다시 오시옵시옵시옵시옵시옵시옵시옵시옵시오 주님 앞에 아버지와 함께 많은 영웅들을 구원하게 하셔서 아버지의 영광의 부하로 나올 수 있도록 도심 받으기도 하시고 많은 배같은 저희들에게 생생의 물로 충만하게 인도할 수 있는 기와 목자님 이제는 요소와 군대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원하여 기뻐하는 영웅들로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는 맘의 군대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시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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균의 복원을 마음껏 질 때 부수한 영혼들이 편하다고 생명되고 은혜가 되기도 하시고 참으로 아버님과 살아계신 아버지의 말씀 아버님의 그 말씀으로 영혼들을 편하시키며 살아계신 말씀 마지막 때 섭례안에 권을 받는 영혼들로 더해야 주옵소기 나와라 기도를 넘나이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나이다 그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어떻게 영혼들을 사랑하며 어떻게 축복하시는가를 믿고 순정하는 영혼들을 더 큰 믿음으로 아버님과 영혼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와라 기도를 넘나이다 자의 자리를 통하여 신문을 통하여 방송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아버님께 한 메시지를 통하여 우리 영혼들이 더 성령의 음성과 인대를 받으며 추간을 받아 나에게 합당한 영혼들을 도와주옵소기 나와라 기도를 넘나이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헝구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헝구합니다 부수한 영혼들이 편하되기를 원하여 헝구합니다 부수한 영혼들이 질 영혼으로 아버지의 편하되기 헝구합니다 아버지의 밝혀 알기를 헝구합니다 나의 벽자의 말씀 한 영혼들이 밝혀 주님의 음성을 듣고 돌려 달려갈 수 있는 그 같은 영혼들로 축복하는 영혼들을 대하여 주옵소기 나와라 하며 아버지의 사랑으로 온전한 사랑으로 영광만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 나와라 기도를 넘나이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맘령대여 세상까지 함께 가진 예전의 목자의 찬양과 목자의 그 아버지의 말씀을 맘민 영혼들을 끼워주게 하여 주옵소기 나와라 하며 사랑했던 아부들을 만나고 사랑했던 아부들을 만났다 하며 사회의 삶의 소망에 넘치는 영혼들이 되기도 하 접수기 나와라 기도를 넘나이다 힘주시고 능력시셔서 성계를 받으므로 더 편하다 기도하시고 목자의 말씀으로 편하여는 자유보다 기도하시고 우리 목자의 무릎부터 발까지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부대를 받으여 충만함 받으여 아름답게 이루게 하소서 영광포활로 체림의 주님 앞에 많은 영혼들을 구원하는 현목자님으로 다해하여 주옵소서 은하 사랑을 감사하며 우리 제수 그대 이름으로 그 다음 나이다 전 세계 만민을 구원하시네 찬송을 내겠습니다 우리 모두 고생 특별하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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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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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맘민의 전성대인들에게 최임되고 능력되고 은하 빼며 철박궁 답받으며 영광들은 축복의 아름다운 시간되기도 하시고 하늘 문을 넣어주고 축복의 문을 넣으셔서 성녀의 감당과 충만함으로 채청자의 은하와 사랑을 충만함으로 먹자의 본능이 온전히 말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며 요단을 굶을 수 있는 영적 믿음을 가질 수 있는 맘민의 응원들 아버지의 영혼을 소름을 들을 수 있는 오직 한 명을 순정하는 맘민의 응원들에 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불가능이 없는 아름다운 믿음으로 행운한 먹자님을 통하여 남은 역사는 창대에 이루어져고 놀랍게 이루어셨나이다 이제는 멈추지 않는 놀란 권력 안에서 하늘 문을 정하여 하늘에 나타내보이는 채청자의 권력으로 온전함으로 나타내 보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남은 영원들의 삽대를 찾아가죽고 바뀌는 합니다 터로그창을 때린 꽃길을 물리쳐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하며 우리 아버지께서 살아가신 아버지는 당자매의 권력과 택님의 권력으로 없네 떨난 영웅도 돌아오며 맘이 편안한 그 내 가운데 풍이 열며 축표 열매가 마음껏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할렐루야 감사를 드렸나이다 택님에게 신음치는 근거로 말할까요? 주시고 말씀이 불이 되고 성명이 되고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우리 영원들이 깨어질 깨달으며 폭포사 같은 내 사랑으로 이럴 때마다 치료의 역사가 응답의 역사가 마음껏 희망이어서 영광 돌리들에게 조금 더 부족되며 앞대로 도와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평생 은혜를 축복하시고 함께하신 아버지의 사랑으로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기를 원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영광 받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제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이다 기쁨으로 드리네요 찬양 올리겠습니다 고마워요 신선 찬양 기쁨으로 지이니라 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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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의 사랑, 지층 제의미의, 여러분의 사랑을 통해 이벤pts , 여러분의 사랑을May bi enough, 연락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사랑을 지키고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세우신 재단 어두신 자신의 자신을 사랑하는 사회 산 세우신다 모든 것들도 사랑하는 사회 산 세우신다 아멘 신호와의의 지탄 아나와와 함께 사는 지탄 신호와의 지탄 신호와의 지탄 신호와 주축의 지탄 邪惡的果节出版成祭祷 圍靠是教主席的祭祷 圣蒙阿玛不息的祭祷 圣蒙阿玛不爱的祭祷 圣蒙阿玛不亲自建立的祭祷 圣蒙祖的心意最尽的祭祕 充满了爱国子的祭祷 圣蒙祖的心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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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여 못해가 되게 하소서 기쁨의 찬양과 기쁨의 마음으로 드리는 참여 못해가 되게 하소서 첫사랑이 충만한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그 의미로 얼마나 행복, 즐거웠나이다 이제는 아버지 우리 안에 아버지 모든 아버지의 군신, 걱정 염려가 다 없어지게 하소서 마음의 성정도 안고 계신 아버지 앞에 우리 마음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전세계며 전세계 속에서 가장 아주 사랑받고 아름다운 교회였습니다 사랑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행복한 재단이었습니다 아버지는 피로나, 아버님요 우리 아버지의 축복의 연단 속에 집주고 힘들었던 저희들입니다 이제는 모든 걸 회복하고 또 회복하고 회복하옵나하니 기쁨과 감사하시게 찬양하고 기쁨과 감사함을 달려가는 제 모델가 되기도 하시고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영광을 드리며 아버지 감사의 기쁨으로 넘쳐서 영광을 드리는 제 모델가 되기도 하시며 마음의 성전을 이루고 본보되는 성전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전은 지치고 힘들었던 저희들 아버지 아름이여 참으로 아버지 아름이여 참으로 어쩔고 어쩌였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진리 안에서 아버지 아름이여 나하고 진리 안에서 승리하며 아버지 아름이여 우리 아버지 아름이여 축복의 시간이다 축복의 수납에 달렸던 저희들 이제 아버지 아름이여 어둠들을 물려가고 우리 안에서 불편 건망이 물려가며 축복을 이많은 캐한 시간들입니다 홀로 아버지 아름이여 충만을 명확히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변화된다는 저희들에 의해서 아버지께만 영광을 드리기를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사나 죽은 아버지 것이 나이다 먹으나 맛있는 아버지 것이 나이다 아버지 것으로 부족됨이 없는 저의 무대가 되며 은혜한 동작을 충만하여서 변화하성에 이루게 하신 바 되기도 하시고 깨끗하고 증거를 하므로 말하며 아버지 아름다운 양을 다게 도와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모임은 아름답게 성령 충만한 얘기를 하며 모임은 목자의 얘기를 하며 모임은 젊이 얘기를 하며 모임은 대행님을 얘기를 하며 모임은 아름다운 사랑 전도를 매 사랑의 열매 아름다운 열매 가득 찬 저의 무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름다운 양으로 믿음 양으로 감사한 걸 올리며 거룩한 양으로 올릴 수 있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하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거룩한 입술 양으로 올릴 수 있는 저의 무대가 되어서 아버지가 예배하시는 성전이 좋은 형통께 접수기 원하기도 하옵나 방향을 받는 도로부터는 일곱 길문이 저 접수이고 우리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신이 축복을 받아누리기에 조금 더 부정 때문에 앞대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여서 아름다운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해 주신 아버지 축복하신 아버지 감사하며 정금만 친 아버지 감사를 드린 나이다 저를 이해하고 용서하고 사랑하는 아름다운 저희들 기뻐하고 축복하는 저희들 진리의 말씀으로 친적으로 우리 아버지 원하는 사랑의 열매가 천황히 맺는 맺는 저의 무대가 되기도 하옵나이다 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입술은 아버지 감사해 고백하고 입술은 찬양하며 기뻐하는 저희들에 대해서 아버지께서 우리 기도와 거룩한 항구를 받으시기 원하여 성전이전을 평통하게 축복하여 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아버지 성전이전을 축복하여 아름다운 성전을 찾게 하옵나이다 성전이 될 때 모든 것들이 필요한 모든 성물과 인물이 차고 넘치게 하옵나이다 성전이전을 할 때 일꾼들이 한밤 되어서 그 모든 것을 순정함으로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며 변명하시고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법적은 어떤 절차도 어떤 것도 하자옵게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각자의 마음 속에 뜨거움으로 사마음으로 달려가므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유배하자는 축복을 받아 누리게 조금 더 부족됨이 없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다 신문대로 30회, 60회, 100회로 거둔다고 말씀했습니다 눈물로 시를 버린 자를 기쁨으로 건다 말씀하시며 아버님의 눈물과 등기들과 강물을 올리는 영혼들은 마음의 손을 다 빠지고 또 아버지의 사랑 가운데 혁청만하게 달려갈 줄 믿는 나이다 이제 마음의 영혼들에게 아버님 우리 믿음이 풀령대로 행한대로 척박에 여취 없으기는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들어가도 나가던 복받는 영혼들이 되어서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마음의 성전이 이루어서 아버지가 온화 기쁘는 한도한 성전 아버님의 깨끗하고 정결한 성전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제 부모를 드리고 감사함에 들으며 응답과 충만함에 진정한 우리 모두가 되기도 하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그래서 겉으로만 성결성결하니라 천정한 마음의 성결과 아버지님 우리 아버지 원하는 깊은 곳에 있는 나의 나를 깨뜨려 버리고 날마다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응답식이 합당한 저희 모두가 되기도 하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나의 나를 모른다는 날짜라도 아버지는 끝이 없고 하옵나이다 주여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아버지 나의 서운함을 다 벗게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감사하라 오 충만함으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했나이다 이 말씀을 온전히 이루며 하나님의 선한 뜻을 온전히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영혼이 아버지를 성축하며 내 영혼이 아버지를 기쁘게 해드린 나이다 그러므로 예배하시는 성절 이름에 합당한 아버지님여 우리 기도 응답받는 제 무대가 되어서 성전의 경통격사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성전의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자꾸 넘치고 넘치게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일꾼 또한 성물 또한 모든 아버지님여 법적인 모든 문제 또한 아름답게 이루기 하순바되기도 하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불가능을 Austrian 아버지 아버지님여 축복과 응답으로 축복으로 만지고 주고 채워주기 하순바되기도 하시고 함단 성단 이루어서 적경값을 돌릴 수 있도록 도우시고 믿음으로 승냥여서 keinem primewase로 온절메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기 원하기도 하옵나이다 그 수고를 내간다고 말씀했나이다 우리가 기도가 강구한다 할지라도 깨끗하고 정글한 마음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아버지를 부르며 아버지 우리 이제는 아버지 주 안에서 하나가 되기도 하죠 없게는 하나가 기도를 영원하다 대님님과 하나가 되기도 하시고 최종도 하나가 되기도 하시고 모든 일꾼들 하나가 되어서 앞으로 앞으로 천진전진 아버지께서 온화 깊은 아름다운 성들을 이루게 합당한 우리 마음의 향으로 올려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은하사를 감사하며 우리 이제는 이름만한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전세계에 체험적 결과를 해서 기도하시고 각종 예배를 해서 기도하시며 아버지가 우리 이제는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하시라고 능력 주시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것만을 말씀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의 사랑과 은혜껏 함께 하시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에게 주신 사명단을 감당할 때 최종으로 창녀님으로 아버지 매주파로 체육장 저장 교육장으로 아버지 기관장으로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하옵나이다 별같은 성령 안에서 아버지 주님은 첫 상을 찾게 하시므로 되기도 하시고 우리가 사명일도 아버지의 나라를 가질 때 얼마나 기뻐했는지요 그 역장에 3일 갈릴 때 너무너무 기뻐하여서 아버지님은 처장이 되었고 처장에 3일 갈릴 때 너무 뜨거워서 아버지님은 체육장이 되었습니다 체육장을 통하여서 일꾼들을 아버지의 부흥시키며 아버지의 교육이 당이 된다 말씀하시여서 생명을 다해 달려간다 모든 사명을 생명을 다해 달려가게 하신다 되기도 할 수 없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최종인들의 말씀을 빚되고 생명되고 능력되며 하나님의 사랑관에 충만함으로 아버지님은 승리하고 또 승리하며 아름다운 열매를 충전으로 맺혀 영광을 들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의 기도를 엽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내가 아버지님은 이와 같이 아버지님은 우리 아버지께서 원하길 바하는 치료와 응답과 아버지님의 청년층만 아버지님의 단일자를 아버지님의 들을 수 있도록 한 것도 내 힘으로 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능력과 사랑이오 아버지님께서 주신 아버지의 축복의 시간을 대한민국의 기도와 강구하며 일처럼 우리 하나 더 기도와 강구했습니다 내 삶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더 충성되게 아름답게 감당하는 나의 모습이 되어 영광만 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놀라운 사람 가운데 청군량과 달려가는 한민국의 공장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각종 예배가 충만케 하소서 금일절을 통하여 7일 대별을 통하여 7일 전용 예배를 통하여 우리 영혼이 더 잘되게 아순바되기도 하시고 3일을 통하여서 더 편할 성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육 예배가 있습니다 하여 창년대가 있습니다 랜선 기도회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가 있습니다 모든 예배 때마다 성령의 주관인들을 받으며 청만을 받게 하여 접수기는 원하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전 세계의 맘의 내용들에게 하나가 되어 더욱더 성경의 복음을 통하여 목적의 권능을 전한 목적의 권능으로 체로 바꾼다 받으며 축복받게 하여 접수기는 원하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아버님님 나라로부터 핍박받는 아버님님 모두 아버님님 교육마다 지켜보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옵소서 어둠들을 물려가고 지름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더욱더 성을 다고 깨끗하고 청결하며 아버님의 축복받아 영광을 드리며 더욱 충만하게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교회에서만 아버님의 교회들을 꽃꽂이로 아버님의 영광을 드립니다 또 아버님의 또 영혼들이 꽃꽂이로 영광을 드리게 했나이다 아버님의 30배 최평받을 가보시시고 마음의 손들 응답하시고 전 세계의 지협력 교회가 풍기 열매를 축복한 열매를 이루어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통결의 복음을 통하여 열매가 체로운 절을 맺게 하신 바다 기도하시고 거룩한 지민의 사랑 가운데 영광을 드리며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가정의 복음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정마다 물질의 축복을 파이하시어서 치불제가 되어지고 감사가 넘치며 모든 분야 속에 아버님의 어렵다 가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목자의 공원에서 영광과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아버님의 축복을 하락하여 주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영혼이 잘된 것 범사가 잘되고 강연의 축복을 받으며 들어가도 나가도 아버님의 축복을 받으며 마지막 때 우리가 아버님의 기름을 빌 준비하여서 어느 때 치명하신다 부끄럽지 않도록 겨우 있는 저희들이 되기하시오 감사합니다 더 큰 사랑 가운데 천국의 소망이 넘치고 은혜가 넘쳐서 제 이름으로 승리하며 마음속에 달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기도를 엽나이다 감사합니다 아버님의 홀로 영광 받으시오 우리는 aquellos 은혜가 넘치고 하나님의 축복을 맞 dau 그 아름다움을 찬양 드려요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바로 나의 주님 아버지 사랑하는 아들 그래서 나의 주님 내 애는 그래미 주시기고 여성도 그런 모든 영혼도 아름다운 includes 한글자막 by 한효정 제 사랑 지님께 감사드리네 감사드릴의 볼은예 사랑의 사랑 성령이 감사는 사랑을 드리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을 드리네 사랑을 드리네 생각하면 할수록 사랑을 드리네 사랑의 사랑으로 사랑의 사랑으로 луч의 인 Arc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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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고 사랑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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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글자막 by 한효정